아 요즘 대학생들 왜 저런데 저러고 댕기면은 자기 부모들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 그것을 모를까 아 참 그치 덕선이 너 덕서실에 가서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지 어 그래 그래 이 아버지는 아니냐 너희 언니만큼 바라도 안해 딱 절반만 그 절반만 해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너 없어서 그냥 돈이 한 200바퀴 뛰어볼라니까 너 언니 봐봐 어릴 때부터 착실하니 공부원께로 대학 들어가서도 안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너도